시험인데 산들씨 한마디 해주시겠어요? 시험 잘 보라고 한마디 할 말씀 해주시죠 김치를 깍두기에서 한번 나 이렇게 먹는데 아 그래요? 홍게님 아니에요? 이거? 아 처음 소리만 예뻐 그래서 원래 어? 형 거기 싹 아 세 번에 해가지고 안 됐다 이거 김을 입에 대요 밥을 들어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? 쌈 싸먹을 때 저렇게 싸먹잖아요 이거 고기를 싸먹는 거예요 해봐요 갑니다 삼아야 돼 삼아야 돼 음 혹시 밥을 목으로 드세요? 목으로 밥active 아니 왜 이런 거예요? 아 조금 먹자 좀 알겠어요 진짜 살아가고 알겠어 진짜 살아가고 알겠어 진짜 살아가고 찬성